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B3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B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사진인화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안쪽 테이블에 두번째 있는 사진인화관리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는 접수일을 첫번째로 선택하셔서 오른쪽에 포함, 인화코드 그 다음에 고객명, 인화구분, 사이즈, 단가, 수량, 결제 금액을 오른쪽에 포함시킵니다. 접수일부터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오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필터에다가는 조건을 넣습니다. 접수일을 선택하시고요. 접수일이 2015년 2월 1일 이후부터, 2월 1일 부터니까 크거나 같다, 2015, 02, 빼기 01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리고 작거나 같다, 2015년 3월 31일까지, 2015, 빼기 03, 빼기 31일까지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단가는 천원을 초과한다, 크다, 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접수일을 기준으로 오름자순, 그 다음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자순합니다.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고 마침 누릅니다. 우리는 표 형태로 B3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깜빡깜빡하면 확인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문제 제시된 데이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접수일 다시 한번 2월 1일부터 3월 31일 데이터까지인지, 단가가 천원을 초과하는 데이터인지, 접수일을 기준으로 오름자순 되어 있는지, 같은 날짜라면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자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에 따로 조건을, 수식을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문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등급이 오렌지 또는 블루입니다. C3, C5, C6을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해 복사. B25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결제 금액에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고객 등급이 오렌지 또는 블루인 고객 중에서 결제 금액이 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식을 사용한다면요. 고객 등급을 OR, 그 다음에 첫 번째 C4 이퀄 오렌지 심표 C4 이퀄 블루라고 작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수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OR로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에다가 한 번만 크거나 갖다 만원에 해당 값을 넣으면 되는데, 제가 동그라미 더 넣었네요. 이렇게 각각 행을 다르게 입력했을 때는 두 번 다 크거나 갖다 만원이라고 넣으면 고객 등급이 오렌지이면서 결제 금액이 만원 이상 또는 고객 등급이 블루이면서 결제 금액이 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인화 코드와 고객명과 접수일과 결제 금액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B30 셀에 오셔서 컨트롤 V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의 정렬의 필터에 고급 가셔서 B3부터 K23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B25부터 B27 데이터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이치는 B30부터 E30 영역에 만족한 필드만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해당된 데이터만 가져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B4부터 K2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요. 수식 이콜 넣습니다. 그 다음 인화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고 라고 되어 있고요. 뭐뭐 이고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AN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인화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다. 그러면 라이트 함수 사용하셔야 되겠죠. R I G H T 그 다음 첫 번째 B4셀을 클릭하되 F4, F4 두 번 누르셔서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고 그 값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M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M이고 인화 구분이 일반입니다. 그러면 E4셀에 가서 클릭하되 F4, F4, F4은 고정하되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고요. 그 값이 일반과 같습니까? N Ж에 대한 가로 닫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 클릭하셔서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샵샵샵 표시가 되는 것은 열 너비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자리가 M이고요. 그리고 일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족이 15점, 고급필터 5점, 조건부 서식 5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C4부터 C23에 고객 등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고객 등급은 이나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G 또는 O이면 LV-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볼까요? C4에 갖다 놓으시고, equal if, 조건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OR, 그 다음 LEFT, 이나코드 첫 번째 걸 가져옵니다. B4에서 하나를 가져온 값이 G입니까? 다시 LEFT를 이용해서 B4에서 가져온 첫 번째가 O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요. 신표, 저희는 LV-1 로마 숫자 1입니다. 로마 숫자 2는 한글 자음 지읒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오른쪽 갔을 때 대문자 1을 선택합니다. 큰 다음 표 닫아주시고요. 신표, 여기까지는 첫 번째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LV-2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따옴표 묶어서 대문자 LV-1 누르시고요. 한자키, 보기 변경 눌러서 대문자 2 넣으시고 큰 따옴표 닫고 가로까지 닫습니다. 엔터 한번 누르시면 고객 등급별 해당된 값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빼기 우수 고객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다가 현재 구하셨던 수식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누르시면 8자처럼 보여있는 M% 기호 넣으시고요. IF 만약에 결제 금액이 여기 있습니다. K4 값이 그거나 같다. 5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하이픈 우수 고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요. 제가 큰 따옴표에서 오타가 있었으니까 다시 큰 따옴표 닫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값을 닫고요. 엔터 누르시면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데이터에만 우수 고객이라고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H4부터 H23 영역에 단가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V6컷과 매치함수 사용하라고 했고요. 단가를 구하는데 오른쪽에 아래쪽 단가표 표 4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일반 앨범 캘린더에 해당한 단가표를 찾아다가 수량하고 곱하면 그냥 단가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H4셀 갖다 놓으시고요. V6컷 그 다음 사이즈 왼쪽에 두 칸 F4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심표 사이즈 표에 가셔서 범위는 제27부터 M31까지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그 다음 중요한 거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열의 위치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2나 구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이 4셀에 있는 2나 구분 값을 아래쪽에 오셔서 이렇게만 선택하면 플러스 2를 하셔야 되고요. 사이즈부터 넣기 때문에 일반 앨범 캘린더 일반은 두 번째 있습니다. 앨범은 세 번째 있습니다.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부터 넣으셔서 예 넣으셔서 절대 참조하십니다.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찾을 값 범위 열의 위치 구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을 넣으시고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단가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찾을 값 범위 그 다음에 열의 위치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네 번째다 네 번째다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 값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 마지막의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는 0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M4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 F12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넣습니다. Public Function FN 배송료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결제 금액과 배송 방법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배송료는 배송 방법이 택배일 경우부터 작성할까요? 만약에요. 배송 방법이 택배이다면 택배와 같다면 인 경우 결제 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다시 한번 엔드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줄을 바꿔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된 택배이라면 다시 한번 if 결제 금액이 3만원 미만입니까? 그렇다면 FN 배송료는 3,000원입니다. 결제 금액이 3만원 미만이 아니라면 S FN 배송료는 0입니다. 안쪽에 있는 if에 대한 가로를 닫기에서 and if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택배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택배가 아니라면 S if 배송 방법이 혹시 킥입니까? 그렇다면 된 FN 배송료는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킥도 아니라면 S if 배송 방법이 직접 수령입니까? 그렇다면 된 FN 배송료는 0입니다. 그 다음 처음에 시작하셨던 if에 대한 문을 닫기에서 and if 닫아주시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M4셀에 커서 갖다 놓습니다. 함수 삽입 가시고요.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배송료 선택하고 확인 결제 금액 배송 방법 넣으시고 확인하시면요. 킥이니까 12,000원 그 다음에 택배일 경우에는 결제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3만원 넘으면 0인데 3만원이 안될 때는 3,000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수령도 0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문제 4번에 가서요. 표 1의 접수일과 결제금액을 이용해서요. 표 2의 매출액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C2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월별 접수일에 대한 월과 결제금액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2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 먼저 썸부터 넣겠습니다. IF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 넣으시고요. 1월달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 넣으시고 접수일에 가서 접수일 I4부터 I23까지 선택하되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접수일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바로 닫으시면 월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 월이 바로 왼쪽에는 1월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1월이라면 우리는 매출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결제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K4부터 K23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결제금액에 대한 영역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썸에 대한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 닫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시고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인하구분을 이용해서요. 구분별 인하건수의 비율을 구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equal 넣으시고요. 문제에서 count와 IF와 countA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넣으시고요. 조건을 넣기 위해서 IF 먼저 왼쪽에 있는 인하구분과 같습니까? 라는 비교자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쪽에 가셔서 E4부터 E23의 영역의 데이터가 F4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4 그 값이 바로 왼쪽에 E27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하건수 수량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하건수 왜 수량을 넣냐면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요. 숫자가 들어있는 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량을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수량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 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COUNTE 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 한번 SLASH 총 인하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COUNTE A 함수 이용하셔서 COUNTE A는요. 문자가 들어있어도 상관없고요. 숫자가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자가 들어있는 인하 구분 E4 부터 E23 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문제에서요. 인하 건수 비율을 구하는 식이요. 인하 구분별 인하 구분별 인하 건수를 구하는데 그거는 COUNTE IF를 통해서 인하 구분에 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일반 앨범 캘린더 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숫자가 들어있는 셀에 가서 값을 가져오다가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인하 건수 총 몇 건 인지를 넣기 해서 문자가 들어있는 함수 COUNTE A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COUNTE A 그 다음에 인하 구분에 가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면 총 몇 건 인지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나누어 주면 되겠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